근데 동현 씨가 성대모사 엄청 연습해서 오늘 호빵에서 보여주신다고 연습한 게 아니고 최초 공개한다고 오늘 동물 소리를 한다고 해서 형 뭐 준비했어요? 동물 소리 말고 동물 소리를 한다고 했는데 딴 소리를 준비한 거예요?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개소리? 아니요 그게 죽었다고 그겁니다 치과에서 석션 소리 자 돌려 이제 네 오빠 이걸 최초 공개한다고 했던 거예요? 실패! 최초 공개 아니고 이거라고 자 선우공을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? 먼저 그냥 먼저 강력하게 형 매미 매미 단판 승부야 형 매미 김동현 그래 형 매미 헤어져요 세게 형 매미 매미 제발 매미? 매미나 돼지 매미 매미야 진호가 해 줘 진호가 매미 매미가 쉬워요 알려줄게요 매미가 여러 마리 쓰는 오 매미다 매미 날아간다 스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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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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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오케이. 형태가 글러브 착용하시면 돼요.